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측이 고발한 검찰 술자리 회유 사건이 경기남부청으로 이관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 점을 고려해 고발 접수 일주일 만에 사건을 이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필요시에는 이화영 씨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 조사실에 술자리에 있었다며 수원지검 담당 검사와 쌍방울 직원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